네, 법인 영업 3강 계속해서 몇 가지 노무관련도 체크해 보시죠. 아까 우리 문제를 좀 풀어 보셨습니다. 이런 건요. 손님이 없어서 직원들끼리 커피를 마시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 휴식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급여 안 줘도 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좋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인가요? 사업주의 통제하에서 그래서 손님이 없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 시간으로 해석해서 근무 시간으로 보고요. 그래서 업무 대기 상태이고 2012년도에 아예 근로 기준법에 작업을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고 아예 법조문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급여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요. 입사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근무 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러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가 일반적으로 일하는 8시간이라고 하고 이 회사는 저녁에 8시까지 일할 때도 있고 10시까지 일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연장근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시간상 계산해서 매일매일 계산해서 급여를 주기가 복잡하니 그냥 우리는 9시까지 그냥 일하는 걸로 보고 여기까지 포괄적으로 급여를 줄게 라고 계약을 하고 일을 시킨 거죠. 그런데 사실은 9시에 끝나는 날은 별로 없고 매일매일 11시에 끝난다고 하면 그러면 9시까지밖에 급여를 안 주면 2시간을 급여를 안 준 거잖아요.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포괄산정임금제를 하실 때 주의할 시상이 뭐냐면 직원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분쟁이 발생하니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아까 9시까지 급여를 주기 내놓고 매일 11시까지 일을 시키고 있으면 추가 2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급여를 주셔야 한다. 그리고 이런 포괄산정임금제는 직원들 동의를 별도로 받아둬야 한다.